안녕하세요. 왕눈이 버거킹 입니다. 오늘은 GS 편의점에서 초코를 사 봤습니다.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부터 먹어볼까요? 일단 요거 당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 초코를 한번 당을 쭉 올려 보십시오. 꾸덕꾸덕하니 맛있네요. 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안에 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음 음 고춧가루 초코 안에 초코요 당이 바로 올라가네요 coming 쭈욱 여행 고춧가루 음 까봐 고춧가루 아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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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